많이 여름이 잘 되는 거예요. 옆에 선생님한테 오늘 참 좋은 날이라 잘 왔어. 인사 한번 해보세요. 오늘 코티가 예쁘네. 피부가 예술이시네. 옆에 분 칙칙 한번 해보세요. 긍정의 힘은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러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됐으면 우리 이석과 세수 번호와 김동 교수님의 합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모으시겠습니다. 자 녹화해도 되고요. 사진은 무료로 막 찍어도 됩니다. 아시겠죠? 아 느낌상 자 개하고 여우가 누가 형일까요? 네 빨간 잔바 여우가 형이다. 왜? 이 동물들은요. 울음소리로 아래위 형 동생을 가진다고 합니다. 여우가 형이다. 맞아요. 왜? 여우는 어떻게 울어요? 아우 이렇게 울죠? 개는 형 형 형 이렇게 울죠? 그래서 여우가 형이다. 자 준비된 것 같은데 자 두 분의 합주를 듣고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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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